누구 덕분에 참 좋은 거 먹는다 진짜 대단한 거 먹는다 야 야 지금 너 때문에 있던 쓰레기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지?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? 미안 야 그만해 애설이 밥 먹고 있잖아 야 한두 번이야? 한두 번이어야 말을 안 하지 흘리기 있어도 밥 다 먹은 다음에 얘기해 아 니가 뭐해 남자친구라도 돼? 남친이면 그런 얘기해도 되는 거야? 그럼 남친하고 미친만의 조직들은 미친만의 조직들은 미친만의 조직들은 미친만의 조직들은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? 둘이 사귀사귀 밥맛 떨어지고 있어 엄마 야야야 빅뉴스 빅뉴스 어? 뭐야 아 입 안 하면 좀 섭섭한데 밥 먹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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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es 야 야 야